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하곤과 함께하겠습니다.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뉴욕진시가 반등을 강하게 해줬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하락했던 것을 하루 만에 바로 반등세를 보여줬는데 시장이 어쨌든 이런 변이와 관련된 경험치가 좀 쌓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쌓이고 사실은 뉴욕진시가 이렇게 급락하기에는 오미크론 너는 누구냐. 이건 진짜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자료들이 6배 전파력이 빠르고 치명률도 8배 빠르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한풀 한풀 벗겨지면서 견딜만하네 이런 등에 보면서 오미크론 앞으로 2주 내에 분석이 끝난다니까 한번 영향 더 기다려보자. 잘 지켜보자. 그러면서 주가, 유가 그다음에 비트코인 다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원위치가 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보니까 흐름이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는 저가 매수 그냥 훅 들어오니까. 바이더 딥이 됐습니다. 1.2, 1.5 상승, 회복 중에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투메, 그러니까 패닉셀까지 우리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안정세를 갖고 가면서 각국에서 나오는데 사실 몇 가지가 겹쳤어요. 이게 발견된 후에 5일 만에 WHO에서 바로 우려 변이로 발표를 하는 과정이 생겼고 너무 빠르렀죠. 그다음에 이것이 터지기 바로 직전에 캐나다에서 2명이 발병을 합니다. 그러면 미국에 들어온 건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렇게 위험한 부분들이 아니다 하는 것들이 나왔고요. 사실 PCR 검사로 이거 못 나온다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한 걸로. 가능한 걸로 나왔고. 그 대신 이것이 조금 우리가 갖고 있는 앞에 다른 변이들보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심지어는 한 3일 정도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고요. 백신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몸 내 항체를 키워주기 때문에 항체라는 거는 이제 세균들이 들어온 걸 중화하는. 중화 항체가 사실 이거를 막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우치 소장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샷 맞아야 된다. 그거 보험하게 된다. 등등 여러 가지들의 방법들이 나오면서 한풀 꺾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요. 지금 우리 헤드라인에서도 보셨지만 증시의 코로나 면역력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알파 변이가 나왔을 때 작년 같은 경우에는 7% 하락했거든요. 델타 변이 때도 6%. 그런데 최근에 감마 변이 나왔을 때는 0%.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탄력성을 갖고서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증시에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도 굉장히 지금 높아진 상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각종 제약회사에서 바로 치고 나와서 2주 안에 이거 다 우리가 치명률, 감염률 그다음에 백신 효과까지 다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아예 다른 걸 써야 된다 그러면 진짜 이건 게임 체인지가 되는데 백신도 지금 쓰는 것을 부스터가 맞으면 몸 안에 항체 75%까지는 올라가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 등등이 나오니까 사실 기존 백신의 신뢰성 회복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것들이 증시 하락폭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갖고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재미난 현상이 있었어요. 미국이 와당탕탕 하는데 좀 증시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덜 빠진 겁니다. 선방을 했습니다.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희한하다고 하면 설명이 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현물, 선물을 모두 매수, 동시 매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그래? 그래서 물건들을 다 지금 매도했었거든요. 그거 고개 맞아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덜 빠졌는데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빠지는 모습이 있고요. 오늘 미국장이 이렇게 잘 끝났으면 오늘 우리나라도 반등의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겠냐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들은 있었죠.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바이오즈와 게임즈들이 사실 반등세를 형성 중에 있었고요. 특히 치료제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흡입형 항체 치료제 이거 쓸 수 있다. 그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더나가 변이 바이러스 백신 지금 100일 내에 또 줄였더라고요. 또 60일로요. 그래서 줄여가면서 가는 부분. 그다음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PCR 분석보니까 1시간 내에 또는 24시간 내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쉽대요. 그러니까 지금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단백질과 스파이크에 이것을 붙이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증시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난 주말부터 어저께 월요일까지 나왔던 테이프링 더 빨리 하는 거 아니에요? 늦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지금 3.8회 정도의 금리 인상이 지금 평균치였는데 2.8회로 떨어졌고요. 반면에 내년까지 6회를 해야 된다는 주장들도 같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회요? 그래서 지금 이제 FOMC가 며칠 안 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지금 전해질 것인가가 또다시 한번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산타랠리가 한번 충격을 받은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건전한 조정으로 보고 일단은 저가 매수, 지금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사실 국내 투자자들을 보시면 조금 보수적으로 움직이시는 듯한 모양들은 보이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런 것들에 한번 우리가 아주 건강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5%씩 올랐으면 한 번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2%로 살짝 맞고 가면 굉장히 좋은 건강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활용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오미크론 충격을 받은 뉴욕증시가 일단은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하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오늘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미크론의 뭔가 결과라든지 이것이 끼치는 영향, 이걸 잡을 수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에 대한 덜컹거릴 수 있는 가능성은 당분간은 좀 있다라는 것은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어쨌든 일단은 위험도는 약간, 시장에서의 생각하는 위험도는 약간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